안녕하세요 러브렘 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솔라미 스마일과 그 다음에 풀 이렇게 여기에 파루루 파루루꺼 이렇게 소개해드릴, 아니 후기 올릴건데요 제가 이번 시간, 아 여태까지 영상을 많이 못 올렸잖아요 네 생각나는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올리도록 노력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솔라미 스마일 거를 영상 찍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를 뜯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마이티켓부터 소개 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위시 리본 아이돌 블라우스 입니다 이거는 음 프리미엄 프리미엄 레어예요 네 브랜드는 트윙클 리본이구요 이거는 하의 입니다 이거는 상, 에 이거는 슈즈 이거는 프리즘 스톤 넥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코스믹 안테레스 탑 이거는 하의구요 슈즈입니다 네 이렇게 마이티켓은 여기까지구요 그 다음에 이거는 프리미엄 프리미엄 레어에 그 악세서리 입니다 자 위시 리본 아이돌 헤어 악세서리 그 다음에 이거는 코시모라고 그 소피언니에요 네 근데 이게 친구 티켓인가요? 아 이거 액세서리인가 인것 같아요 여기 액세서리 하나 찍혀있어서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모드의 응원깃발 아 이거는 그거 같아요 해피에피 아이템 그래서 레벨 20 입니다 이건 라라의 우정 티켓 이름은 라라 좋아하는 음식 피자 과자 이용하는 브랜드 트윙클 리본 학교 파프리카 초등학교 학년 초등부 왕윤 2반 라라랑 저랑 동갑이에요 생일 11월 20일 혈액형 5형 밝은 성격과 활기찬 목소리를 지닌 소녀 알겠습니다 라고 말버릇이 있다 미래에 또 있어요 이건 소피 소피의 우정 티켓 일단 여기까지 솔라미 스마일에 그거 솔라미 스마일에 그 티켓 티켓 후기는 끝났구요 다음편에 이어서 파루루의 코디 세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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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